자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7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 자산이 된다 환급보험의 등장 플러스원 건강보험이죠 두번째 인지지원 등까지 보장이 확대가 됐어요 치매 제가 시설 삼성 치매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7월 9일날 세번째로는 정액형 반복치료 10년간 최대 10억까지 그래서 한화생명과 더불어서 10년간 최소 천만원이니까 얼마에요 10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자산이 된다 플러스원 건강보험 출시가 됐어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모든 인정하는 환급형 건강보험 예전에 환급형이 참 인기였는데 그죠 네 그래서 안내심 진단시에 천만원 플랜이 있구요 완납시점에서 102% 아 완납시점에서 102%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게 어디에요 플러스 보장보험 플러스와 사망보험은 같이 주는게 있고 플러스와 시니어보장이에요 인공간절 입원비 백내장 골절인단비 그리고 질병 재해 후유장애 일단은 15,000원 플랜 질병 후유장애에 천만원 되구요 재해 장애에 천만원 이게 두가지만 넣어도 거의 2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심 3대 진단비가 40세 기준으로 3만4천원 완납시점에서 100% 그래서 통화암이나 소외감 내열감 허혈성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전의암 고외감 반복치료시 3만원 업셀링인데요 3만원 초반으로 전의암 고외감 일반암 비례보장용으로 기가입자 업셀링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2,3 인실 입원비에요 1인실 일단은 입원비가 나왔는데 손해보험 멜치랑 디비처럼 2,3 인실에도 따로 출시가 되었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빈치 레보다이 로봇수술 상급종합병원 2,3 인실 입원 1인실 5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빈도 양성종량 암 로봇수술 보험 후 지급인데요 다빈치 로봇 거의 천만원 갑상수 양성신생물 천만원 일반암 천만원 이렇게 보장이 돼요 나머지는 업뉴 회사들도 많구요 넣어봤자 거의 100만원대 초반이에요 500만원 300만원 있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 50세에 3,5,5 고객보험이 남성은 2만 5천원 여성은 2만 2천원으로 저렴하게 1,2,3 인실 123인실이죠 2번 간병인 유안병원 제외된거라 유안병원 15만원 5만원 타사는 똑같으니까 큰 의미 없어요 1인실 자리가 없다고 2,3인실 며칠 들어가 있으라고 병원가서 이런적 없으세요? 2,3인실 10만원 1인실 60만원 간병인 사용 15만원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50세에 3,5,5로 남성은 3만 6천원 여성은 4만 4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1,2,3인실 암 반복이에요 정액형은 최대 1억 천만원이 10년간 암 주호치유비는 1억으로 10년간 얼마죠? 네 12억 1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 5년갖고 괜찮으세요? 일단 3년생명은 암 반복치료 낭만이 있습니다 반복 암치료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암 5년 생존율은 암 완치율이 아니다라는거 1차부터 이렇게 있는데 갑상수암 일반암 계속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게 일반암 반복지급 10년간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자 50세에 3,5,5 간편보호 네 그래서 남성은 3만 4천원 여성은 2만 7천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맛몬이서 또 간치 삼성생명 삼성인만 독보적인 것을 골라서 핵심 특약 그래서 질병재해수수비가 40만원 통합양성진생물 2400만원 암 다빈치 레보다이 최대 2000만원 그래서 3,5,5로 가입해도 2만원대로 저렴하게 간병인 15만원 있는 고객도 30만원 고객도 삼성생명은 간병인 5만원 추가 가입시 오케이 네 간병인 네 간병인 5만원때문에 최저 보험료 2만원 넣을 바에는 타사 어깨 누적 안보는 보험회사도 있으니까 요런 회사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 15만원 다 되죠 비갱신 갱신형도 있구요 저렴하게 원하면 그리고 치매 인구 100만시대 진단 치료 제과 시설 올커버 그래서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1만명 제주도가 67만명 지극히 상식적인 삼동생명 치매보험이죠 그래서 요런식으로 치매도 중증 중증도 경증 이렇게 해서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7월 18일날 다모 S3 출시보험 그래서 비례보장이요 반복암치료비가 자 암치료비를 1년에 천만원씩 넘게 써야 하니까 보장해주죠 맞아요 보장해줍니다 치료금에 상관없이 정액형 10년간 10억까지 그래서 암반복지원금은 2억 프리미엄은 신규는 8억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3,4명 간편한 더 착한 종신보험 그래서 요런식으로 아름다운 3천만원 플랜 가족보장 1억 플랜 요렇게서도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구요 합리적인 가격 상속세 대비 상속자 마련은 5억까지 그 다음에 부부는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삼성치아보험 예 일단은 보철 발차하면 42만원 그 다음에 치조거래 50만원 임플란트는 100만원 타사합산은 200이고 재식립도 나오고 보조는 크라운 40 윈내 온내 30 레지 15 제8절 15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그래서 실속형과 프리미엄 임플란트랑 치에는 50만원 더 주냐 안주냐 치조거래 했을때 50만원 더 나오고 그 다음에 크라운도 네 크라운도 20만원에서 40만원 올라갔고 인내 온내 10만원에서 15만원 보컬 매진도 지금 많이 들어가구요 그래서 보험료가 2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